빨간 유물만 먹기 혈액 혈액 딸기 부적 해골 저구 절곤 피병 저거 베개 숫돌 미라솥 윙구츠 도리 룬큐브 고표식 꼬다리 초커 저열 애매하네 이거 견돌 그램 리널굴 그램 리넝굴 도렬 변위의 힘 붉은 가면 이름부터 붉은 가면이소 공고함 구상 누가 이걸 빨갛다고 하겠습니까 어 어 아 넘어가 얘도 그로마키 된다 빨간 캐릭스로 합시다 시뻘갱이 시뻘갱이 딥팩트 저주 하나 줘 오 부적 저열 저인 초커 있다고 거제 같은 거 보라색 금강점 암전 천만겐 엘리트가 다 같은 층에 있어가지고 윙부츠로 엘리트 더 못 잡고 윙부츠로 엘리트 더 못 잡고 윙부츠로 엘리트 더 못 잡고 75alle 날뛰기 고통 ㄷ 칠콥 쓰면 역장 그냥 써도 되겠네 붉은 디펙트 야수의 심장을 가진 엽배들 채팅창도 깔갔네 야수의 질인 잘못 누를 수도 있지 지금껏 한 뭐야 bgm 어디갔어 두세 번 정도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주로 술 먹었을 때 잘못 누른 고통의 반대 고통의 반대 고통의 반대 남주의 선도 저주 먹으면 다 힘인데 저주 먹으면은 고통제 이벤트 나와가지고 싹 다 정리가는 다 정시전 다 정시전 신성 업소를 슈 الز skirt 잠시 다시 틀림 플리키 adora 조 어? 고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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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쉽게도 정배 메아리 초커 극혐 다 거제하네 작은집 생학제 바랍니다 트윈 메티어 스트라이크 미디어 스트라이크 점푸내기 하자 몇 점으로 갈까 삼천... 뭐고 삼천오백 삼천사백 삼천삼백 삼천오백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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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백 을 이어루다가 못갠다는 그냥 2번입니다 ल 어떻게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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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서택 스택 처음에 나오면 너무 꼴받아 꼴받는데 항상 처음에 나오나 규준 규하 툴 백스 주워 주워 저주 왜 이렇게 센 것만 나와 오 백년퍼즐 너마저 오해 갯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왜케 억지 저게? 엘리트 더 잡을 각이 왜케 안나오지? 한 마리 더 잡을 각이 나오는데 악 두마리 더 잡고 이런 각이 안나온다 점점 퍼펙트도 안되는거 같고 비밀기술 강화는 왜 됐는지 모르겠고 백녀퍼들이 꼴받게 하자 이펙트 시크릿 웨폰 노약 아니 미친 못 열면 고통 고통 후에 규준 이딴거만 계속 나오고 많이 뭐 진짜 뭐야 이거 뭐 뭐 뭐 뭐 후회 개빡티라네 이 게임을 저주받은 열쇠가 아 뭔데 선천히 야구 덱 서른장이야 창방에서 키카드는 절대빨리 안 넘어서 증기장병 증기장병 번개고채 에바클럽 맘에 드는 카드가 없며 까학 극적인 입장 아니 뭐 선천히 야구 선천 맞지 저거 으어어어 흠이 내 체력 다 날라가네 전경기 선경기 이막 다 깨고 나온거는 꼽긴 한데 마침 파워카드 부족이었으니까 잘잤다 보이지 않는 선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통 후에 세트로 잡혀서 술질 때리는거 너무 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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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밤 BGM도 안나오는 쓰레기게임 코스지 코스 많아서 빠데리 말고 에이거나 씌우자 이제 세장으로 저거 지웠으니까 저주제거 이벤트 나온 4대6이네 3600점 과연 디펙트의 운명은 초초카 아 이거 선천 저거의 선천인데 논캠이네 논캠이네 축전기 오한 오한초커 오한초 정오조 5개면 추가 점프긴 한데 뒤지면 추가 점프 없음 당신이 죽을수도 있습니다 고통 계속 선 손잡히다가 순수집으니까 딱 안나오는거봐 모기도 계속 행기다가 딱 모기약 들고오면 없어지는거랑 비슷하구만 전등을 왜 사지 몰라 그냥 사 어차피 살것도 없어 아 정강이야 아 정강이야 아 방열판은 좋은데 초커가 맘에 걸리네 아 아 어허 음 안녕하세요 아씨 아 아이 고통 뭐지 저거 방풀인가 디펙트 붉은 물결 아 레볼루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비축선기 다 들고가고 싶긴한데 강화도 안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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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て 아 어 rats b 으 으 b 29 7곱파이슨 저 요만한것 저건 70 아니 46대 아올 캘리 버스 장공지능 캘리 나온거는 좋은데 쌍라손 쌍수미라 의심은 별로 상관없어 양손이 왼손입니다 사스트 킹선 가슬기 자가수리 자가수리 신성 신성 하나 쓰자 창의적인 인공지능에라도 도움이 되겠지 고통은 드로우 맞아서 괜찮을것 같은데 고통은 드로우 맞아서 괜찮을것 같은데 조커로 요구잡기 되게 빡세겠다잉 으 으 으 음 으 안녕하세요 으 으 으 애매하네 약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상하게 퍼펙트를 했구만 불 보는 것보다 천경기 보는게 나을 것 같다 똥분열 홀로그램 또비 왜 이따구야 나온 혜 전경기 수도 이렇게 나와요 고것이 쓸데없으니까 아니 스택 두개 뭔데 역시 똥김비 트롤을 책임지는 고통이라고 해 고통 없었으면은 못잡았지 돌이 뭔데 초커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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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은 그렇게 안약하지 않을까 흠 스택 선바 저것도 대단하다 일관성 있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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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00은 안 넘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몹시 화가 난 카카 캘리퍼스 좀 쌓자 홀로그램도 아까 별로 못먹었고 9 달팽이 달팽이 또 맞았지 스택 진짜 아 그럴 수도 있지 스택이 그러고 싶다는데 스택이 암수성 스택이 33 나 또 맞았네 이것도 방열판 나만 얘기하는데 빙하도 없고 혼돈에서 내기구 제 두개 뽑으면 빙하보다 좋은거 아닌가 아닌가 아님 말고 캘리퍼스 스택이 초카 엎었으면 눈 감고 웃게 있겠다 240 1440 흐리스근 흐리스근 놈 흐리스근 놈 중간결과 2459점 이러면은 정배각이네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디스크 축전기 이정도면 됐다 꽃샘추위 다시 도 디스크 맞기전에는 그렇던수도 맞고났으면 고개도 올려서 맞아야되는거 아냐 등짝에 상처낼거야 한대 맞았으면은 어 아따고 하면서 뒤돌아보야될거 아냐 디뱅스 뒤에서 창 찌르고 있는 그냥 맞네 아 유성타이어 쓸라그랬는데 A 미션 꽃샘 수혜가 다 밑에 있어가지고 냉기를 많이 못만들었네 디펙트는 어디가 등이 지는데 쟤 등이 맞나 애초에 구체사다 몸땡이가 구슬이면 어디가 등이지 뒤에서 정제된 호돈 정제된 호돈 정제된 호돈 제 구성을 여기서 외쳐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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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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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짱 호적 징짱 호적 고동드루 나 저거 왜 썼지? 짱나네 우보 자가프리 베스 어때? 슬픔 모모 자가프리 베스 어때?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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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반복 파워 전부다 밑에 있구 오오오오오 섬탑이 날 싫어한다 저거 토리라서 안 죽음 냉기가 없다 근데 만드려 정신 나갈거지 이겼소 그 때? 아닌가? 이긴거 같은데 디넘강이라 알아서 이기는 컷 점프는 3600점을 넘을까요? 넘지 못할까요? 못 넘는다 이거 4대6 과연 점프는 빠밤 3259점 딥팩트 과대평가하는거 봐 딥팩트 딥팩트 2 2 3 4 6 8 9 10 11 11 12 12